서영원의 주력종목을 확인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에 서영원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장 어떤 종목에 주력하시겠습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CJ E&M하고 첫 번째는 코스맥스, 네 번째는 현대로템, 네 번째는 좀 생소한 종목인데 알체라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. 네, CJ E&M, OTT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좀 우려감 섞인 시각이 있다는 점 앞서서 알아봤는데요. CJ E&M, 라이브 커머스 성장세는 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. 뿐만 아니라 소비재, 그리고 철도와 AI 관련 기업까지. 이 가운데서 오늘장에 특히 주력할 종목은 뭐가 될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코스맥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코스맥스는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화장품 ODM 전문 기업으로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현재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ODM 세계 매출 1위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 600개 정도의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로 흐름들이 좀 악재적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1분기 영업이 상당히 좀 개선된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233억 원까지 좀 증가하는 모습들까지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부분의 화장품 주들은 중국에서의 소비로 인해서 중국에 따른 영향이 좀 있는 모습이지만 코스맥스의 매출단은 상당히 좀 공포도가 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다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 좀 안정적인 구조와 성장세가 좀 기대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코로나 코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면 최근 소비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져 있는 상황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가격적 메리트도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최근 ATM, DM 파마와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을 함께 좀 진행된다라는 소식들까지 보내신다라는 점 참고해서 코스맥스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알체라라는 종목입니다. 인공지능 솔루션과 연구개발을 하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학습 데이터 인공지능과 얼굴 인식 인공지능, 이상 상황 감지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을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네이버가 출자한 스노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. 우리가 카메라에서 보통 촬영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어플 중에 스노우를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스노우가 기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으시면서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차세대 인공지능 원천시 기술 사업에 대해서 9천억을 투입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지금 메타버스라는 이슈와 인공지능 이슈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된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알체라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알체라는 지난해 일단은 적자가 나온 기업인데요. 과연 성장세와 함께 흑자 전환 가능할지 올해 실적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